정부 서울청사 주차장에서 북한이 날려보낸 걸로 추정되는 쓰레기 풍선 잔해물이 발견됐습니다. 서울 종로소방서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15분쯤 정부 서울청사 정문 주차장 화단에 북한 쓰레기 풍선이 떨어진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. 풍선 낙하에 따른 화재나 차량 손상 등 재산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변을 통제하고 쓰레기 잔해의 위험 물질이 있는지 살핀 뒤 수거작업을 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